힐러 나가서 드라이버 안 맞으면 솔직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. 전에는 드라이버가 시원시원하게 쭉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드라이버는 특히 나한테 맞는 지 원래 장비카는 중요해요. 장비카 선생님. 아 장비카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고용팩이 빼낼 수 없죠. 혹시 패러다임을 쳐봤어요? 저 처리하고 싶은데요. 아 진짜요? 오늘 카드 차볼까요? 좋아요. 하하하하 dl마가 진짜 disciplin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